그 앞 세션에서 공격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공격 시험도 보여주시고요 이번에는 퍼즐2 세션이고요 여기서는 한번 방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번 사건을 재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동영상이나 시연에서 보셨듯이 뭔가 이벤트가 확인이 됐을 겁니다 이상한 이벤트가 내부 시스템에 발생이 되었고요 이 단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이벤트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누군가 사방에서 설명해달라고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좀 당황되고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이런 마법의 구설이 있어서 이렇게 딱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앞에서 오진석 상무가 진행했던 공격을 방어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웨이 다운부터 사용자 시스템까지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커는 그걸 뚫고 공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1차 타겟한테 APT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이메일 공격에 매크로 첨부 파일을 워드 파일을 보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빅팀 1번이 공격을 당하게 됐고요 또 공격당한 이후에 권한 상승과 개정 탈취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파일리스 공격 형태로 파워 쉘이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미미카츠라든지 이벤트 비효를 통해서 권한 상승과 개정 탈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 정찰이 진행이 됐고요 또 내부 확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부 정찰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 중요 시스템의 확산이 나가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SMB 최악점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팀 2로 공격이 성공한 이후에 연결 유지를 위해서 백도어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패커는 본인이 원하는 중요한 자료를 유출해 나갔습니다 이게 앞 세션에서 보여드렸던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안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일단 분석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먼저 이벤트 발생 시점이라든지 피해 시스템을 파악한다든지 피해 규모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유출이 됐는지 또 누가 공격했는지를 아마 파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아마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한 이 정도?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벤트가 떴던 PC는 거점 PC고 거점 호스터고 실제 피해 호스트는 따로 있고 그림에서 보듯이 확인 안 되는 여러 가지 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시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어지십니다 몇 달 동안 여기저기서 조사도 받으시고 시스템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공격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엔드포인트 앞 세션에서 EDR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탐지와 대응 커버리지가 부재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확산 경로와 피해 보험미에 대한 확인에 대한 그런 방법이 없어서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엠트렌드 리포트에 나온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제 듀엘 타임이라는 공격 지속 시간 실제 침해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 침해 사고가 발견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이 한 204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실제 침해를 발견하고 나서 그 시스템을 조사를 해보면 악성 코드라든지 전혀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한 부주기수 실제 수치로는 한 4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초기 침투 이후에 진행되는 고난 상승이라든지 내부 확산이라든지 이런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이트웨이 다운부터 내부까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잘 막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침투 성공 이후에는 내부 고난 상승이라든지 내부 확산을 자유자재로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파일리스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 백신이라든지 보안 솔루션을 탐지 안 되게 공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침투 이후에는 초기 단계에는 이메일이나 스피어 피싱이나 여러 가지 익스플로이트 기반에서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스템 명령어를 사용해서 악성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 명령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부분 또 하나는 앞에서 데모를 보여드린 대로 실제 유효한 개정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안 솔루션 시그니처 기반으로 동작하는 솔루션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회피 기법을 사용한다 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데모로 보여드렸던 이상한 이벤트를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빅티밀이 타깃이 돼서 이메일을 수신해서 감염이 됐는데요 먼저 우리 내부에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라는 EDR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화면으로 접속을 해서 처음에 뜨는 화면이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이고 여기서는 두 건의 호스트가 얼럿이 떠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이벤트가 떠있는데요 먼저 이제 데모를 위해서 차단 모드로 했기 때문에 익스플로이트는 차단은 되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 있는 것은 내부에 이제 밸류 하이 이벤트라고 해서요 중요한 자산을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공격이 유입되거나 탐지가 되면 이쪽에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공격이 발생이 됐을 때 익스플로이트이나 머리와 탐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벤트가 탐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박스 네 개는요 보통 어큐지션 데이터를 수집을 원격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격리 조치가 돼 있는 호스트라든지 또는 현재 액티브인 상태 또는 인액티브인 상태의 호스트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호스트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타겟된 호스트 공격 타겟된 호스트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호스트에서 몇 건의 이벤트가 발생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내부에 시스템이 몇 천 대가 있는데 이거는 데모고 어떻게 확인하나 위쪽에 보시면 다양한 조건으로 필터를 걸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 조건을 다양하게 거실 수도 있고 또는 의심되는 호스트를 바로 검색을 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빅티브인 시스템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해당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EDR 에이전트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라든지 사용되는 버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실제 해당 시스템이나 호스트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얼럿을 해당 호스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위에 이제 상단에 해당 호스트에 대한 OS 정보라든지 총 탐지된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럿에 대한 내용을 요약돼서 리스트업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탐지가 됐는지 탐지 조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게 APT 그룹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텔리전스 정보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빅팀 1의 이벤트가 많이 떠서요 보시면 멀이라고 해서 실제 백신이라든지 휴리스틱 엔진에 의해서 탐지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EXEC라고 해서요 실행된 행위기반으로 실행된 그런 이벤트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XPLT라고 해서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잇이 실행이 됐을 때 행위기반으로 탐지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RS는 여러 가지 해킹 절차 중에 만들어진 파일이라든지 악성 파일이 내부에 존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존재 여부까지 확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하나하나 몇 개를 집어서 설명을 드리면 머레어에 감염된, 머레어로 탐지된 이벤트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DOC 파일을 보내서 매크로를 실행을 시켜서 레트로에 감염을 시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입사지원서라는 DOC 파일이 탐지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는 생성 날짜부터 마지막 접속한 날짜, 엑세스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파일리스 형태로 뭔가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일리스 형태의 공격은 공격이 이루어진 시점에 확인이 안 되면 사후 조사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워셀이 이런 식으로 실행됐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워드에서 익스플로잇, 액티비티가 다수 확인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UAC 바이패스라든지 미미카츠라든지 이런 관련된 행위들을 발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미미카츠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드민 권한으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뷰어를 이용해서 권한 상승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벤트 뷰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미미카츠를 실행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미카츠를 통해서 계정 탈취를 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티몬, 150번 호스트에서 발생된 걸 요약을 해드리면 최초 이메일 악성 파일이 첨부된 DOC 파일이 첨부된 걸 수신을 했고 그걸 실행이 돼서 RAT 감염이 됐고요 그래서 해커 PC에 리모트로 접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권한 상승과 계정 탈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워셸이 파일리스 형태로 진행이 됐고 이벤트 뷰어를 이용해서 권한 상승을 해서 미미카츠를 통해서 계정을 탈취해 나가는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 확산 공격에 대해서는 제가 뒤 세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빅티몬을 보니까 이벤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이벤트를 좀 격상해서 심각한 이벤트로 판단해서 다른 호스트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빅티몬 2, 빅티몬 2번 호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티몬 2번인데요 빅티몬 2번에는 뭔가 백도어 같은 게 설치가 된 이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파워셸이 실행이 됐고요 파워셸이 실행이 됐는데 백도어 설치를 위해서 뭔가 다운으로 되고 개가 실행된 그 명령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백도어가 실행되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흔적들까지 같이 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센터스톰이라는 인텔리전스 정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스톰 같은 경우에는 APT6 공격 그룹이 사용하는 실제 공격 툴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공격 시나리오 자체가 실제 APT 공격 그룹이 사용하는 공격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누군가 공격을 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빅티몬 2를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거점 확보를 위해서 연결 유지를 위해서 파워셀 공격이 이루어졌고 백도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럿 내용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뭔가 자료 유출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목적으로 처음에 공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앞 세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문제고요 그 어떤 파일이 유출되는지 맞추시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 호스트에 봤더니 너무 심각해서요 일단 내부에 있는 모든 미팅으로 취소되고 이거에 대한 이벤트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아지 서머리부터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분석은 저희 파이어 아이 코리아 수석 컨설턴트인 부성형 수석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